행님들 반갑습니다. 헥토로입니다. 줄 알았죠? 네. 처음엔 TV구요. 오늘은 세종 FG에 나와있습니다. 헥토로 대표님이 일단은 O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안 알려줘. 그래서 제품만 가지로 소개를 해주실건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니 내 생존을 위협하지 말고 리뷰해달라고 불렀는데 안녕하십니까. 철면 트윈다. 인사를 다시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해야죠. 네.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헥토로입니다. 네. 그래서 왜 부르신거에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또 기가 막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스승 철면 트윈을 모셨습니다. 이까지만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뭘 리뷰할지를 제가 자체를 몰라요. 아예 말도 안했죠. 되게 신기하대.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제품들이 워낙 많아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리뷰하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카메라 앞에 샀는데 그래서 소개를 해주실 제품은 뭔가요? 보강토 아세요? 보강토? 뚝 무너지면 보강토를 사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쉽고 빠르게 집을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집게가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서 드는 게. 그렇죠. 기존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오래된 기술자분을 통해서 더 획기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집게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강토를 집어서 드는 집게인데 혁신적일 수가 있나? 응. 쉬워질 수가 있나? 싶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들은 잘 몰라요. 저도 그걸 사용해보지 않았고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걸 의뢰하신 분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실 사용자분이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 제품도 있는 거고. 그렇죠. 새로 개발된 제품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비교해 주실 수 있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되게 복잡할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쉽게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제가 감이 안 와요.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쉽게 만드셨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제 아마 쉽게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연장은. 그렇죠. 오늘 아마 새로운 연장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보강토 집게니까. 그렇죠. 집게인데 쉬워질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제품은 아니죠. 그러니깐. 전혀 우린 사용할 일은 없고. 그러면 어디 있어요? 쪽 있죠? 어디 있는데. 어디요? 가보실까요? 네. 이게 보강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강토죠. 제가 보강토 집게고. 그렇죠.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거 원래 있는 타입인데? 이거는 원래 저희가 경계석. 도로에 1m 경계석을 가로로 들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걸 사용을 하신 거예요. 보통 이걸로 써요. 그렇죠. 보통 이걸로 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보강토에서 11개 정도 있어요.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와요. 보강토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짚였어. 현장 갔더니 안 짚이는 거야. 지금 그럼 형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두 개를 준비하신 거네요. 두 가닥과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뭘 이걸로 찝는데? 원래는 이걸로 찝었죠. 이걸로? 이걸로? 저는 몰랐어요. 이걸로 보강토를 드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찝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포크레인이. 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어플 좀 올려. 자, 물리는데? 이 모양의 보강토는. 네. 이 가운데 센터에 질러 들어간 이 보강토는. 찝어졌어. 찝어졌어. 찝어지죠. 근데 다른 회사에 나오면 이 보강토. 안 되겠네. 이게 미끄러지는데. 각이 안 맞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합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어떤 보강토든 들을 수 있게끔. 이거 어떻게 보강이 되지? 그럼 지금 이 모양이 변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보강토는 그냥 모양이 계속 다르게 나온 거고. 그렇죠. 이 보강토, 그 11가지의 보강토를 하나로 통합시켜달라는 거지. 그게 돼요? 하나로 들을 수 있게. 아, 했죠. 만들었죠. 근데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보강토 작업을 오래 하신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죠. 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어딨는데요? 네. 아, 갖고 올까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보강토 집게라는 건 말 그대로 집게잖아요. 이렇게 집는 메커니즘이라가지고 생김새가 다른 게 되나? 이래서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나? 되게 궁금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예요? 자,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찝게, 찝는 거죠. 근데 꽂는 거죠, 이제. 어디로 들어야 돼요, 이거? 여기로 드는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이... 물었네? 그렇죠. 아무리 모양이 달라도 비슷한 구조가 있었어요. 여기예요. 이 부분은 다 비슷했어요. 어느 회사에 나온 보강토도든 이 부분은 다 비슷했어요. 여기를 물게 한 거죠. 여기를 잡으면? 꽂는 거죠. 그렇죠. 오! 그렇죠. 붙는다. 그렇죠. 든다. 그렇죠. 갖다. 그렇죠. 뺀다. 그렇죠. 또. 환대다. 그렇죠. 저는 만든 사람이고, 아이디어 주신 분은 여기 근처에 보강토 30년 하신 분이에요. 아, 얘기를 하는 일을 하셨네. 그렇지. 우리가 보강토가 4개가 안 빠렸대죠? 그렇죠. 사실 이게 작업이 옮기는 게 일인 게, 그렇죠? 맞죠. 놓고, 잡고, 들고, 놓고, 이게 되게 번거로운데. 와, 이게... 나는 이게 신기해. 응, 이게 빠르잖아. 오! 빠르잖아. 어차피 여기 지금 걸려있을 거고. 사람이 이걸 일일이 막 물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놓으면 되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는 게, 사실 얘는 우리가 잘 몰렸다고 칠게요. 그렇죠. 여름에는 얘가 좀 말랑말랑해. 그렇죠.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잘 안 미끄러지는데, 겨울에는 얘도 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자꾸 이게 허드슴이 나는데, 얘도 얹어 있단 말이에요. 오!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러져요. 그런데 얘는 이빨이 있네? 네, 이빨이 있죠. 와, 나 이거 드는 거라. 와, 이게 이빨이 있으니까.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답답해서. 이빨이 4개야. 4개니까, 미끄러질 일이 없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를 드니까, 무게중심도 억추 센터예요. 센터. 그게 중요해요. 기울어지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와, 기가 막히다. 한 방에 갖다 놔야 돼요, 한 방에. 어. 와, 이거 쓰시는 분들은 거의 뭐. 너무 좋아하시죠. 한 번 들어보는 거 좀 볼 수 있어요? 그래, 한 번 들어보죠. 네. 제가 들어봐 드릴게요. 한 번 해봅시다, 우리. 해볼게요. 어. 얘를 잡는다. 잡는다. 방향은 얘가 여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센터니까. 꽂는. 한 번 올려봐 주세요. 우와! 자! 한 번에. 미끄러져, 미끄러져! 와.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았어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이게. 이 원리를. 얘는 들면 들수록 더 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툭! 꽉 무는 거죠. 미끄러질 일이 없네. 내면이 꽉 물죠. 어, 내려봐 주세요. 일단 꽂았잖아, 편하게. 자, 이제 왔다. 놓을 위치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그렇지. 돌려서. 그 위치에 꽉 놔야죠. 제대로 놨다. 그렇지. 빼. 와. 입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들 땐 벌어지고. 응. 놓고. 얘가 올리면은 꽉 말려 들어가면서 무는 거잖아. 그렇죠, 말려 들어가죠. 사실 이 집게라는 게 막 되게 디테일하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저는 이거 하나로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불편했잖아,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느리고. 이걸 개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 일도 빨라지고, 현장에서. 그렇죠. 사실 이 아래쪽을 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1개 회사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로.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를 찾은 거죠. 어디를 물어야 이게 센터를 정확하게 들 것이냐. 자, 모양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네. 회사가 다른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쓰던 걸 들고 갔는데 현장에 있던 거랑 안 맞아.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맞는 보강토에 물 수 있는 걸 또 만들어야 돼. 또 현장에서 만들었어야 돼. 뭘 잘라서 이렇게 하든 또 이렇게 들든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거 하나 했으면 다 해결되네. 이거 다 들은 거죠. 어떤 보강토. 얘만 있으면 보강토 집게 걱정은 안 해도 되네. 안 해도 된다. 아, 이래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구나. 그렇죠. 올만 했잖아. 올만 하고 안 해줄만 하고. 짐있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를 또 줬어요. 어떻게? 이제 잘 사용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팔레트 현장에 오잖아요. 네 개가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씩 하려니까 네 번 왔다 갔다 해야죠. 두 개를 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디를 주셔서 말로 이렇게 아이디를 주셔요. 이렇게 오시면 뭐 캐드로 주시는 게 아니야. 아이디를 주시면 우리 조과장이 그려서 샘플로 만들었어요. 한 번에 찝지?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찝나? 이렇게 온대요.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죠.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씩 들어서 갔다 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제 보여드릴까요? 네. 싫어. 갖다 드릴게요. 3년 유튜브 하다가 사람 좀 는들맞아 줬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찝지? 이렇게 찝나? 짜잔. 나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 구멍이 두 개더라고요. 아래쪽에 구멍이 두 개이길래 저 구멍은 뭔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구멍이 이 가이드입니다. 연결할? 어? 그럼 이거 한 개로도 쓸 수 있고? 한 개로도 쓸 수 있고? 두 개 사면 연결해서 쓸 수 있겠네? 그렇죠. 이거죠. 이제 빼볼게요. 근데 괜찮나? 이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걸 든다? 든다. 이제. 그러면? 센터가 딱 잡힌다. 두 개가. 우리 이렇게. 네, 두 개가. 기웃도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올려볼게요. 예. 올려주세요.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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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방금 이게 꿀렁꿀렁 하는데도 아, 미끄러지네. 이게 오레탄이라면 사실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네, 오레탄은 불안하죠. 꽝 떨어지면 그냥 바로 박살이고. 그렇죠. 버리는 거고. 이 가이드도 구독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거죠. 이거 올해 하신 기술자분이. 와,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이러면 작업속도가 또 두 배잖아. 두 배죠. 두 개씩 가는 거니까. 작업량도 많아지고. 그렇죠. 편하게 작업돼요. 안전하고. 꽂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얘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완벽하네. 그러면 이제 진짜 빨라지겠죠, 1위? 그러니까요. 그럼 작업량도 많아지니까. 일단은 내려주세요. 위험하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아니죠, 세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봤는데. 그렇죠.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헥토르는 소비자의 피드백으로 성장한 회사예요. 맞아요. 이제 8년차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제 머리로 창조하고 창작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맞아요. 저희는 이제 쇠를 다루는 현대식 대장간을 운영하는 거고, 아이디어는 현장의 기술자분들이. 그것 중에 제가 만든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아이디어 같아요. 아이디어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기업이 헥토르인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품은 보강토라는 업계에 바람을 새롭게 불어준. 진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네, 진짜. 최근에 보강토 기술자분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품은 저는 감탄만 하고 가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리뷰할 게 없었죠. 저는 오늘은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감탄만 하다가요, 감탄만. 저도 하도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와, 이게 풀렸을 때 감탄은 띄울 때랑 뺐을 때 편하게 됐던 게 와, 아직까지 그 균형이 가시질 않네요. 근데 이게 함불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각도나 힘의 균형을 진짜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몰라서. 그러면 그 분도 모르니까 같이 연구해서 같이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뭐 오프터 레코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뚝딱하고 만드는 제품들 같지만, 저도 실제로 대표님이 만드는 것도 보고 하지만,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토르 제품들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근데 오히려 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니니까. 사실 오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보시잖아요. 아마 이 만나무르시실걸요? 놀래요. 정말. 경량화됐지. 경량화됐지. 잘 물리지. 그렇지. 다 물리지. 또 일이 빨라졌지. 네. 아마 고마워하실 거예요. 엄청 고마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활력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그런 성취감. 좋아하시는 분이 만족시켜도 있고, 그래서 8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보강토와 생태블럭 집게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품 나눔이벤트를 준비하셨다구요. 오늘 제가 이 제품, 보강토 단품, 생태블럭 두 개 물 수 있는 더블, 보강토 집게 두 개씩 나눔이벤트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 어떻게 활용하실지 댓글을 남겨주신 후, 나눔이벤트 신청을 사주신발을 하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는데 전투기가 지나가요. 지금까지 지체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핵토로였습니다. 기가 막힌다. 이래서 얘기 안 한 거야. 나도 놀랬거든. 부르니까. 이거 두 개 딱 들리는 그 순간은 정말 희열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까지 세종 FG의 바지 사장님과 함께했구요. 자, 이번에는 세종 FG의 실세, 세종 FG의 실질적인 대표, 네.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FG의 신입이었던 조과장, 조우관이라고 합니다. 부르네. 분명 신입이었는데 과장님이 되셨어요? 네. 어저다 보니. 네. 언제 대표되세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하하하하하 대표님이 잘해주시나요? 대표님께서는 잘해주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잘해주신다. 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네. 하하하하하하 약간 바쁜 것 같긴 해요. 약간 바쁘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네. 실시간에 주지 않는다. 아, 제... 악덕기업이다. 악덕기업까지는 아니고요. 하하하하 네. 계속 일을 밀어넣으십니다. 이게 뭐. 너무 많이 푼다, 일을. 죽으면 죽겠다.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적당히 안 죽을 만큼 밀어넣으신 것 같습니다. 아, 적당히 죽었으면 좋겠다. 아, 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